아 아 이제는 바이퍼.. 아 뭐라는거야 으.. 은얼보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스타링 끼는게 좋긴 할텐데 어디쪽에 끼는게 좋을까 잠깐만요 반지가 뭐 이렇게 되있냐? 잠깐만 안좋은 반지가 뭐야 6만 어떤 반지가 제일 안좋은데요? 그 속이 더 낮긴 하네 아 오케이 일단 대강에서 갑시다 뭐 어려운 부스도 아니고 갑시다 꼬꼬신 아우 처음부터 괜찮습니다 아 이제 빠져야될거같은데? 아이고 아빠라 어허 아 안보여가지고 아 이거 임팩트좀 꺼야될거같은데? 아 임팩트 좀만 줄일게요 아 이거 맞어.. 안맞은거겠죠? 보면 알지? 아 안맞은거같은데 아허허허 쟤가 머머리 죽을 어 4스텝 아 아, 검을, 검, 왜케 안꽂냐? 웃길거같은데? 될까? 아, 이거 아깝다. 아, 이거 스택 쌓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희도 한번 피합시다. 더 쌓이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아, 은홀이 이렇게 오래걸렸었나? 원래 이랬나? 어허. 어허. 아휴. 아휴. 아, 10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휴. 10분 중반이었나? 금방 끝났던 것 같은데? 아휴. 생각보다 오래걸리네. 영속속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휴. 야, 위험했다. 아휴. 아휴. 새도우가 빠르긴하죠. 답은 갓도우더. 일어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피니스 갈 것 같은데. 어우 악재간가? 살짝 뜬 것 같은데? 이야 시끈질기네. 잘 안가네. 어우. 아 캔슬이요. 풀공석일 때는 캔슬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센 거 구석탱이에 바꿔놓고 하면 센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진실을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빠른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아이 애매한 거다. 애매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 타이머έ어 없애놨는데? 1, 2, 3, 4, 5, 6, 6, 7, 8, 9, 10 음.. 젤맘만 하고 해야겠다 아.. 스킬을 쓰고싶겠다 일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오..야..오..야..야..야..야..아야.. 날라간거같은데? 맞은거같은데? 날라갔죠 도구 날라갔지 날라갔.. 날라간거같은거같은거같으니 왜 안맞냐 소련가공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안되겠지? 어... 아 제꺼요 보보방 공공 방이요 어? 어 걸렸네 안될거같은데? 안될거같은데? 아 박았다 아 아파라 안될거같은데? 팬덤 보조요? 100얼마였나? 그럴걸 비밀입니다 어쩔 수 없는거같은데? 어휴 아 이거로 바꿔줘 체인지 체인지 없었건만 아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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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진짜 아주 말썽이라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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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번 코너 아휴 더 안 이상했다 아 스킬 그냥 씁시다 어차피 기다려야되나 무적 마무리 가자 술침 쓰고싶은데 흐흐흫 어 서울주막 두개나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수공은 천만대 정도 나오네요 잠기면 110만 정도 주도대 2.1 정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